아, 나 아까 사진 밑에 지금 유튜브 찍었어. 나가면 안 터지겠지? 어, 펜다 네, 여긴 택 1,2,3 네 된다 된다 네 저는 KCON 안돼 됐으 아 이거 들고 다녀야겠다 아까 와이파이 이거 들고다니면 되지 않을까? 그치? 그쵸 네 1번에서 와이파이를 빌렸습니다 여기는 아주도 네 리허설하고 있는 후배들이 아 어 안돼 자 와이파이 이렇게 빌렸어요 이거 있는데 안되면 말이 안되지 어 역시 수염을 음 자르니까 어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저기 드라마 찍고있는 에릭형 저기 힘내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일곱시에 공연이 시작되구요 음 일곱시에 공연이 시작되구요 음 음 또 이번주 목요일에 또 방송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 어 아쉽지만 댄서분들이 어 많이 와야지 더 멋진 무대를 보여 드리는데 댄서분들이 내분밖에 못와서 그 전의 무대보다는 어 약간은 미흡할 수 있지만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 와우와우와우랑 그리고 또 일본분들이 헤이야를 듣고 싶다고 해서 헤이야를 두곡 다 댄스곡을 합니다 어 저 오래간만에 이렇게 후배분들하고 부예 후배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어 우리 또 후배분들 다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구요 전진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연을 잘 마치고 어 나중에 또 브이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끄러워 지금 트럭이 지나갔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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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